용호 아버님 용호 아버님 확실해요? 네? 우리 용호가 그런게 확실하냐고요 이봐요 본 애들이 몇 명인 줄 아슈? 내 아들 집에까지 데려온 애들이 직접 보고 다 말했는데 이보다 더 확실한 거 뭐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었나봐요 안되겠네 내가 신사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거의 애를 그 지경을 만들어놨으면 미안하다 죄송하다 사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냐? 뭐 확실하냐? 선생님 제가 진정하게 됐어요? 이러지지 않기로 했어요 이 사람을 보세요 자식이나 애비나 똑같잖아요 하는 짓이 어휴 이런 사람 죽죠 이 자들 있잖아 불쌍해 이러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자들 이 자들 이 자들 뭐하는 거야 이 사람 이거 응? 용아부지 괜찮으세요?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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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